타임뉴스와 너무도 다정한 사이가 되어버린 한은정씨를 잠시 후 만나보세요. 그보다 앞서 만나보실 분들은 아까 소개해드릴 건강하기 3가지 조항 중에서 그 두번째, 음악을 들어라라는 조항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한다면 일능률이 2배, 3배로 뛰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석같은 목소리의 새남자, SG워너비가 바다 건너 일본에서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3집을 들고 곧 돌아올 SG워너비의 메시지, 지금부터 확인하실까요? 남성 3인조 보컬 그룹 SG워너비, 그들이 돌아옵니다. 타임리스, 죽을만큼 사랑했어요, 살다가 죄악월, 광. 축복받은 그들의 음성을 통해 불려주는 모든 노래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SG워너비, 돌아온 그들의 눈물 날 만큼 가슴 아린 사랑 이야기, 특정 K 뉴스에서 최초 공개합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PGM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SG워너비는 지금 일본에 와 있습니다. 날씨가 오늘 비가 와요. 지금 저희가 이제 도착하니까 일본에도 저희가 서울에서 주말, 일본에 조금씩 오고 있었는데 일본에도 두피가 오고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 사는 사람, 내가 그토록 아끼는 사람, 너무 소중해 많은 것 안아보지도 못했던. 누구에게 나는 행복, 한 번도 준 적이 없었어. 맘 놓고 웃어본 적도 없는 그대, 사랑합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때나 함께 울고 웃어주던 그댈 위해 내가 알 수 있는 건 모두 내주고 싶어. 안녕, 내 사랑 그대로 이젠 내가 지켜줄게요. 못난 날 믿고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안녕, 내 사랑 그대로 영원토록 사랑할게요. 다시 태어나서 사랑한대도 그대이고 싶어요. 노래하면서 살 빼느라 힘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타이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내게 도청장치가 되어있다. 내게 아! 뭐야? 단혹하다 하면서 저렇게 돌발 행동을 하는 동아영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확실히 모든 앨범은 앨범마다 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는 것을 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네? 연예인 top르트로 어두운 밤게 이뤄도 서로 등불이 되어주고 비바람 몰아쳐도 지금 차가운 곳은 놓지 말아요 내가 힘들 때다 아플 때다 내 곁에 있어준 그땐 미안하단 말로 고맙단 말을 대신하는 나였죠 여기요!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너! 너! 네가 달라고! 넌 넌 믿고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이렇게 그댈 부를 때면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죠 사랑해요